유정복 시장은 18일 남동구를 방문해 시민소통 가치창조 정책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장석현 남동구청장과 남동구 현안에 관하여 환담을 진행한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인천 가치재창조와 시민행복토론회에 참석해 인천과 남동구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요.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연두 방문은 인천만의 가치를 재창조해 시정 발전의 원동력을 삼는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 남동구 의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여 쌍방향 소통 행정의 전범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그간 형식적으로 진행됐던 연두 방문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정복 시장은 다뤄졌던 과제와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향후 인천 가치재창조 사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수인선과 경부선 연계사업, 도시철도 2호선 개통,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의 조속한 완료를 통해 펼쳐질 인천의 눈부신 미래를 설파했으며 이 과정에 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온통인천 뉴스 박소영입니다.